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7월 1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26장 가버나움에서 27장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를 읽어보라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권세를 갖고 계시며 제자들은 이에 응답한다 선과 악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예수님은 악마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 누구도 가까이 안으려 하는 이들을 기꺼이 만져주신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당신이 세우려고 오신 나라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광인의 두려움 가득한 비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모두가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 사람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으며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사탄이 사로잡고 있던 자를 회당 안에 뛰어들게 한 이유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와 다시 대면하게 되었다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위험을 가지시고 말씀하셨고 그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 시대소망 255 주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꾸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의 기도의 경험 때문이었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과를 조정하고 영혼의 평화를 얻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라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기도에 대하여 또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토의해보라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가 2. 우리의 신앙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어떤 때 이런 선택이 지혜로운 일이며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3. 오늘날 당신의 문화권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 접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